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141쪽입니다. 141쪽에 지적정리 통지 및 촉탁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21번 문제가 토지정리 정리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얘기 나왔는데 자 1번 문제가 그 얘기에요. 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지상의 승인을 받아서 지본부여 지역이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할 때 공부에 등록할 경우 해당 소유자한테 통제한다는 얘기에요. 그 기본 원리는 이 얘기입니다. 원리는 이 얘기에요.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누가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대장상 소유권자가 누군데. 갑이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뭐에요. 자 몰래 답이란 토지에다 뭘 줬어요. 집을 줬다는 얘기에요. 집을 줬고 내심 대로 뭐에요. 대로 세금 내고 싶은데. 자 아까 그랬죠. 이 소관청은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자 뭐가 달라졌는지 그 현재 사항을 이 현황을 뭐에요. 현황을 뭐하는 이 조사는 뭐에요. 뭘 수립한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에요. 소관청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어? 분명히 뭐에요. 공부상에는 답으로 됐는데 눈에 집이 보이죠. 이게 걸리면 뭐에요.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작성해요.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뭐에요. 토지. 토지 이동. 정리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어?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지적 공부에. 자 공부를 정리한다.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소유권제는 뭐에요. 소유권제는 9월달에 답으로 세금 내고 싶은데. 뭐로 고쳐놨으니까. 대로 고쳐놨으니까.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소재의 지번, 지모, 경계면적, 자표를 공부에 등록할 때. 해당소에 통제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거기 3번도 뭐라고 전부 일부가 몇일 되거나 해석할 때. 복구할 때 했죠? 어? 당연히 뭐한다는 얘기에요. 통제하는 것도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근데. 4번의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제에 의해서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했죠? 어? 그래요. 당연히 뭐하지 않아. 이거는.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뭐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게요.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뭐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게요.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이 표제부에. 그 다음에 갑구에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으면 이 갑구에 뭐에요. 소유권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1번 소유자 소유권자가 뭐에요. 2번 이게 을으로 바뀌었다 아니게요. 소유권이 을으로 바뀌어서 보내와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이건 토지표시당이 아니잖아요. 항상 뭐에요. 항상 통지를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든 통지를 하든 뭐에요. 촉탁을 하든. 다 무슨 생각만. 이렇게 통지를 하든 이렇게 통지를 하든. 뭘 하든. 촉탁을 하든 뭐에요. 그 통제하고 촉탁의 사유는 궁극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에요. 토지의 표시사항에 관한 얘기지. 토지표시사항에 관한 얘기지. 무슨 소유권자 정리한 것은 통지사항도 아니고 촉탁사항도 아니고. 절대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통제하지 않는다. 맞고.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자 필요한 공부를 뭐에요. 지적정리 정리 등의 통지는 소관청이 그 등기관리통지서를 모한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매칠이라고. 15일이다. 등기관리통지시원한테 소유자한테 뭐에요. 자 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고쳤죠. 자 그러면 이 통제시기 있죠. 통제시기가. 이 통제시기가. 자 이렇게 뭐에요. 통제시기를 봤을 때 뭐가 있으면 기등기라는 얘기에요. 기등기라는 것은 뭐가 변경능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뭐가 필요하다면 변경능기가 필요해요. 변경능기가. 이 변경능기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자 당연히 뭐에요. 니네 우리가 대니까. 니네 뭐에요. 답을 뭐로 고치라고. 답을 대로 고치라고 뭐에요. 촉탁을 받아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쳤죠. 이 부동산 표시 변경능기를 등기완료를. 자 뭘 보내주면. 등기 뭐에요. 등기완료 뭐에요. 완료통지서를 보내주면. 이 등기완료통지서를 모한 날부터. 이 접수받는 날 있죠. 이 접수받는 날부터. 매칠이라고. 15일이다. 매칠이라고. 15일이다. 그래서 왜 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접수하게 되면 뭐에요. 접수하게 되면. 이때 내려가니까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라고. 왜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뭐에요. 변경능기가 필요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변경능기가. 이렇게 뭐에요. 변경능기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공부에 이렇게. 자 공부에 대라고 모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 녹이니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다. 이렇게.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완료통제서를 접수날부터 뭐에요. 10.5일이다. 자. 만일이다.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6번은 이제 5번과 5번이 해설이죠. 5번과 6번을 봐야 할 때. 등기완료통제서를 접수한 날이 있는데. 그 변경능기를 등기관서에서 변경능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니까. 뭘 접수한 날부터. 등기완료통제서를 접수한 날이지. 등기소에서 변경능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6번은 뭐에요. 5번이 해설이고.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은 토지동에 따른 토지폐시에 관한 변경대표 할 때는. 그 완료통제서를 접수한 날부터. 자 그죠. 5번과 6번을 7번을 뭐에요. 5번과 6번 7번을 서로 묶어놓고. 자 뭐에요. 5번이 맞는 지문이니까. 이렇게 6번과 7번처럼 답이 이렇게 뭐에요.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자 보시고 돼요.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다. 그 다음. 자 거기 8번에 소관청은 토지표시에는 변경대표 필요하지 않죠. 앞에 등록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등록하면 뭐에요. 등록하면 며칠이라고. 등록하면 7일이다. 맞는 얘기다. 아니게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자 거기 그래서 뭐에요. 8번은 등록 7일이니까. 거기 9번처럼 똑같은 지문이죠. 근데 등록나오고 며칠 나왔어요. 10일 나오니까 틀렸다니까. 등록하면 며칠이라고. 7일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소관청은 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속공부의 정리 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뭐에요. 주소고서 알 수 없죠. 주소고서를 알 수 없을 때는 해당 뭐에요. 해당. 자 일간시험 해당 시공공업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한다는 얘기에요. 공부한다. 맞는 얘기다. 시도란 하면 틀려요. 자 여기서 시군구다.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 시도란 하면 틀린다. 자 그 다음에 12번.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모 경계위원회 자표는 토지 등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누가 소관청 결정하죠. 신청이 없으면 뭐한다는 얘기에요. 직권. 직권조사 결정한다. 맞고. 자 12번은 지적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에 따른 변경할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척식 관할 등기 수에 뭐한다는 얘기에요. 촉탁한다. 맞다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거기 20여번 문제는 촉탁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답이. 자 일단 신규등록이에요. 만약에 신규등록이 있고 1번과 2번 신규등록 보이죠. 그래서 두 개 답이에요. 그게 답으로 안나오면 아까 있죠. 등기완료 통제에 의한. 뭐에 의한. 등기완료. 등기완료 뭐에요. 완료 뭐에 따른. 통제해. 등기완료 통제에 의한 뭐에요. 통제에 의한. 무슨 정리. 갑에서 열로 뭐에요. 소유자를 뭐한 것을. 소유자를 정리한 거 있죠. 이렇게 뭐에요.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통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환경이 얘기했죠. 통제나 촉탁은 항상 뭐만 통제하는 거에요. 토지 표시사항. 이 토지 표시사항. 지번, 지모, 경계면적, 좌표가 바뀐 것을. 자 그걸 통제하고 그걸 촉탁하는 것이지. 소유자 정리는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자 신기등록 그게 답이다. 자 그 다음. 거기 23번 문제는 등기 촉탁에 따른 다음 설명이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에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모, 경계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할 때는 소유자를 대세해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에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일단 1번에는 뭐에요. 1번에는 절대 뭐라고. 자 거기 소재 있죠. 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거에요. 이 소재는 뭐에요. 소재는 무슨 사유가 아니에요.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이건 뭐에요. 각자 알아서 합니다. 각자.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등기세스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소관청에서 소관청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번, 지모, 경계면적 있죠. 소유자 있죠. 소유자. 이 소유자는 뭐에요. 소유자는 절대 뭐하지 않아요. 통제하지도 않고 촉탁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기 일단 2번은 뭐에요.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 분할, 지번 변경은 촉탁 대상이다. 왜 합병하면 면접 같기니까. 분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3번 축적변경 사유. 축적변경 사유로 등기수트할 경우에 이의 관계있는 3자의 승낙이 관할 뭐에요. 토지수용의 의결의 정보는 이해 뭐에요. 가르만다 쓰있죠. 가르만다. 가르만다 쓰있으니까. 그건 고민할 거 없구요. 자 시험문제 답을 잘 안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지적소 관청기 등기수트학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를 본다고 지적변에 구중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관한 등록세는 보과하지 않는다. 그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자 이 지적법에. 요제 지적법은 뭐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공간정보구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에요. 5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등으로 바다가 돼서 원상예방할 수 없구나. 다른 토지의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서 공부에 등록을 말사할 때는 등기족탁 사유가 된다. 왜? 아우 차기 뭐에요. 자 이 토지가 없어야 되는데 등기부가 있으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자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척심이 관할 등기에서 등기를 뭐한다니까요. 축탁한다. 자 1번만 틀렸다. 자 넘겨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에요. 층례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층례에 관한. 자 그래서 다음 층례에 관한 설명지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진양은 토지를 공부에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해요? 보관할 목적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뭐라고? 자 합병을 할 때는 세로측량에서 각필직 경계면적 좌표를 정한다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요? 이렇게 지적측량에서 일단 자 2번 지문을 봤을 때 절대 뭐는 자 일단 합병 있죠? 합병 지목변경 있죠? 지목변경 뭐 하나 더 외우자면 지본변경 이건 절대 뭐하지 않아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 지목변경 지본변경은 절대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게요 뭘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뭐가 들어와서 틀렸다니게요 합병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위성지준점 및 공공기인점을 설치할 때는 지적측량 해야 할 경우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다 왜? 우리가 뭐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정보구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뭐에요? 측량 부분이 다섯가지가 있어요 그 다섯가지가 뭐냐면 기본측량이라고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국가기관이 하는 공공측량이라 하는게 있고 수로측량이라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일반측량이라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이라 하는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에요? 다섯가지 측량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뭐에요? 지적측량에 대해서 배우는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측량은 뭐에요? 지적기준점이에요 지적 뭐라고? 기준점에 대해서 측량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에요? 자 수로기준점 공공기준점 있죠? 위성기준점 있죠? 이거는 지적기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측량과 관련이 없다 맞는 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4번 보시면 4번에 뭐에요? 4번에 자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구분해요 기초측량은 당연히 뭐에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세부측량을 하는거에요 평판 전자평판 경의셋 정파기 넷 광파기 다섯 사진있죠? 사진 위성측량 평판 전자평평 경의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전파기 광파기 뭐에요? 사진 위성있죠? 그래서 우리가 측량이니까 방법이 뭐에요? 또는 뭐 그런게 신경쓰지 마시고 일곱개의 방법으로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개 있죠? 위성측량 뒤에 뭐에요? 위성측량 뒤에 뭐 수준측량 이런것들 하면 안되요 딱 평판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위성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등기의 등기의 객체인 일필지 소유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위해서 공부사항 경계를 지상에 확인해주는거 있죠? 그게 경계보건측량이에요 맞고 현황측량은 작년에 나왔죠? 시험에 현재사항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어디에 이 지상 후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 건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계를 침범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신축건물 건물 짓고 나서 사용승인 받으려면 이 현황측량 자 지상 건축물의 현재사항을 지족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대비해서 건물의 뭐에요? 바닥표시를 자 바닥표시를 보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자 자기 땅 안에서만 이렇게 건물에 위치가 되어있는지 이런식으로 뭐에요? 되어있는지 예컨대 다른 사람 뭐에요? 다른 사람 토지를 뭐하는지 이렇게 이 토지를 뭐에요? 침범했는지 이런걸 뭘 해봐야 된다는게 현황측량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현황이란 단어가 나오면 현황측량이다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7번처럼 뭐에요? 도시개발사업에 공사가 준공되는 새로의 공부에 등록할 때는 개발사업직에서 하는 측량을 다물하고 지저확정측량이라고 보시면 되요 도시개발사업직에서 하는 측량을 다물하고 지저확정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8번은 토지수요자나 이해관계가 필요할 경우 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한다 수 있죠? 자 그래서 측량을 뭐에요? 토지수요자나 이해관계는 측량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저측량 수행자 옛날을 따지면 뭐에요? 대한지적공사 지금 뭐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디? 우리가 보통 뭐에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자 담당공사 직원들이 뭐에요? 지적가 있죠? 그 데스크 안에서 뭐에요? 뭘 받아요? 신청을 뭐에요? 의뢰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보시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있죠? 뭐를 맞아요? 그 다음 날은 맞는데 자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은 맞는데 소관청에 해요 소관청에 시도지사 하는 게 아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가 자 국토유통부장관의 여섯 가지 외웠으면 시도지사가 나오는 건 뭐에요? 일단 반지축적 그 다음에 뭐에요? 사막도이사 그 다음에 적부심사 뭐 하나 더 외우자면 자 전선에 대한 공부를 보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삼각측량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측량을 그냥 뭐에요? 그냥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수행계획서는 뭐에요? 그 다음 날까지 있죠? 여기 삼각측량은 말이 없죠? 사막도 이상 삼각측량이 없으니까 소관청에 그 다음에 10번 지적재조사 있죠?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업에 따른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 지적측량이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한다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측량을 의뢰하지 뭐에요? 측량을 뭐하지 못하는 거 의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 못하는 게 뭐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적측량한 것을 검사하죠? 검사측량을 뭐에요? 또 검사측량을 수행자한테 의뢰하지 못해요 왜? 자 그 검사까지 수행자한테 의뢰하면 고향 옆에 생선 받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검사측량은 소관청이나 시도이사 가는 곳이지 의뢰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측량은 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 당연히 뭐에요? 소관청이 누가 소관청이 재조사측량은 국토교수무장관 있죠? 물론 위임받으면 소관청이지만 일단 주체는 원칙 주체는 국토교수무장관이에요 국토교수무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토지소유자가 재조사해달라고 의뢰할 수는 없어요 작년 시험에 답으로 나왔죠? 자 재조사는 뭐에요? 재조사측량은 국토교수무장관이 하는 거니까 의뢰해서는 안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17번에 자 공간정보는 필요없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니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할 경우에 가 아닌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그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고 오죠? 검사하고 뭐에요? 재조사 있죠? 기업과 리을 그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뭐에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의 답입니다 12번은 소유자가 토지동 신청 의무를 이양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서 공부를 뭐할 때는 정리할 때는 자 그 소관청은 그의 소유에 대한 공부정리수수료를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증수한다 그랬는데 절대 뭐라고 이 내용은 왜 틀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란 사람이 일필지 일부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래서 형질이 바뀌었죠 토지를 분할해야 돼 이걸 안 했다면 자 소관청이 직권한 다음에 이 토지를 분할한 자 칙량수수료에요 무슨 수수료라고 칙량수수료에요 이 칙량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지 지적공부정리수수료가 아니에요 그건 뭐에요 되게 쌉니다 칙량수수료가 비싸서 그렇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적공부정리수수료가 아니다 그랬어요 지적칙량수수료다 그 다음에 거기 145페이지 뭐에요 몇번에 13번 문제는 지적칙량의 기간은 며칠로 5일로 검사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죠 다만 기준점을 설치할 때 뭐에요 칙량 또는 검사일 때 기준점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뭐에요 4일의 초과는 뭐에요 자 초과는 몇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했다 그러면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은 뭐라고 검사기간이다 검사기간 그죠 그럼 14번은 이제 거기 13번의 뒤에서 봤지만 자 의뢰인과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해서 따를 기간을 정할 경우에 기간에 따르되 전체기간이 뭐에요 5분의 3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4분의 3이다 5분의 3이 아니라 몇분의 몇이라고 4분의 3이다 4분의 3이다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합의를 40일을 하게 되면 4분의 3이니까 41 곱하기 40 곱하기 뭐라고 4분의 3이니까 당연히 30일이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측량기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에요 4분의 1 하게 되면 10일이죠 10일이 뭐라고 이게 검사기간에 해당이 된다 이게 검사기간에 해당이 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 및 경의 측량 경의 측량 방법으로 한 지적확정 측량 가로 7 국토유튜브 장관이 정하는 면접규모 이상 동그라미시고 누구한테 3학도 이상 있죠 3학도 이상 다만 복효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맞고 중요하니까 잘 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삼각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시도의사 또는 소관청에 뭐한다는 게 신청해 하고 지적삼각 보존점 성과 도권점을 열람하는 자는 자 소관청에 신청한다 써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재작년에 나와서 삼각점의 성과는 뭐예요 열람할 때는 시도의사가 바쁘니까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소관청에 들어왔다고 보고 보조점과 도권점은 뭐예요 소관청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시도의사가 바쁘니까 옛날에는 시도의사만 시도한테 했는데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소관청에 들어가서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기준점 성과의 열람과 등본 발급 해청을 받은 자는 수행자가 받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당연히 누가 시도의사나 소관청에 받아서 삼각점을 뭐예요 열람과 등본을 겨부해주고 무언은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보조점은 뭐예요 소관청에 받아서 등본 겨부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 이게 23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고 23회 때 나왔다가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제작년에 이제 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작년에 한번 자 종전에는 그 삼각점의 성과는 시 도지사한테 그 등본 겨부를 받았는데 이게 개정돼서 시 도지사에 들어간 거예요 자 17번은 맞고 18번은 뭐라고 틀렸다 18번은 누구라고 자 지적측량 수행자가 아니라 자 소관청이나 시 도지사다 아니게요 자 여기세요 자 그 146페이지 뭐하고 뭐해요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은 뭐해요 시 도의 중앙 뭐예요 중앙지종회는 어디에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해서 지적측량 적부재심사에 대해서 일단 어디사나에 시 뭐예요 시 도사나에 어디사나에 시 도 시도사나에 뭐예요 지방 지적위원회를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국토교통부사나 있죠 국토 교통부 이 국토교통부사나에 뭘 둔다 아니게요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아니게요 중앙지적위원회 자 하여튼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틀렸다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어디 국토교통부사나 하고 시 궁구가 아니라 시도죠 그 다음에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하면 돼요 그건 맞는 얘기다 아니게요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고 적부심사만 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이사람은 공무원이니까 위원의 인기는 인연이고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맞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해서 오이는 게 똑같아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뭐라고 과장이고 그 다음에 지적위원장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심의위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적부심사가 아니라 적부 재심사입니다 적부 뭐라고 재심사다 적부 재심사 자 하여튼 그래서 자 몇 번은 7번은 재체가 들어가야 되고 8번이 있죠 자 중앙지적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수집할 때는 회의 시 장소미 심의안건을 회의를 자 회의하러 오나라 오나라 회의하러 오나라니까 5일이에요 7일이 아니라 며칠이고 5일이고 그 다음에 지적식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했을 경우에 지적식량 적부임사를 소유자 이해감김에 승량수행자가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번이 9번은 맞는 것이다 장년시험 문제는 뭐예요 자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자 뭐 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회부한다 그러면 틀리고 누구라고 시 도지사를 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지적식량 적부임사 청구를 받은 시 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뭐예요 36 아니면 37 30일 이내에 회부시키죠 자 그래서 다툼이 되는 측량 경위 쭉 뭐예요 거기 아 그래서 거기 자 소관청이 여기 장년시험 문제 답이죠 소관청이 자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 도지사라 그랬죠 시 도지사 그래서 9번의 해설은 뭐예요 10번의 해설은 9번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 마찬가지죠 시 도지사가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그랬으니까 30일 그 다음에 자 12번은 지적식량 적부임사 청구사항을 회부하던 지방지적위원회 는 회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부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하는데 그게 30일이에요 그래서 13번은 12번이 해설입니다 자 회부한 날부터 뭐라고 30일 이내에 심의회견 심의회라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한 번 연장하는데 한 번 연장하는게 며칠이라고 3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4번도 지방지적위원회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회견 심의회견을 해당 지적위원회를 거쳐서 61일 이내에 한 번 한 번만 연장하는데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30일이랄 30일 그래서 36 아니면 36 아니면 37박수 구간다 그래서 36 30일 해부 60일 안되면 뭐에요 36 아니면 30일 자 한 번 연장하는게 30일 그 다음 15분은 시도이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송구하는 날부터 7일 내에 적부임사 청구임 및 누구한테까지 이해관계를 통제한다 그랬죠 자 이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은 사람은 자 지적 침량 적부임사를 뭐에요 침량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뭐에요 부적당한지 자 그걸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자 청구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누구 자 세 사람이 하는거에요 누가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뭐에요 이해관계 자 그 다음에 자 누구 지적침량 수행자 자 그러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는 뭐에요 지적침량 지정 뭐라고 침량 무엇을 적부심사 있죠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이런 적부심사를 누구를 거쳐서 C 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방 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청구할 수 있다 사람한테 청구하는게 아니라 위원회에 청구 할 수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부하는 날짜가 며칠이고 회부하는 날짜가 이렇게 30일이에요 며칠이라고 30일이에요 며칠 60일 이내에 뭐한다 니게요 심의결해요 뭐한다고 심의 의결한다 부디기한 사이에 뭐해요 1차 한번 1차 뭐하는데 연장하는데 연장 날짜가 며칠이고 30일이내여 심의결 맞췄죠 그러면 다시 뭐해요 지척시 누구한테 자 시도지사한테 시 뭐라고 도지사한테 뭐해준다 이게요 송구해준다 송구 그럼 이 시도지사가 며칠이내에 7일이내에 며칠이내에 뭐해요 자 뭐해줘요 통제 자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누구 이에 관계인한테까지 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불법한 사람이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재심사를 며칠이내에 90일이네 그렇죠 적부 재심사를 며칠이내에 90일이네 자 그다음에 누굴 거쳐서 국도 교통부 장관 이 국도부 장관을 뭐해요 거쳐서 어디에 중앙 지저 위원회에 뭐해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니 자 이건 도돌인표에요 회부하는 날짜가 31일 도돌인표니까 자 그래서 36 아니면 36 안되면 37 박수를 뭐해요 37 박수를 뭐한다고 구한다 90일이래요 그래서 7일이다 송구 날짜 며칠 7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기 자 거기에 우회에 그 8번에 뭐해요 아 그 9번에 자 청구할 수 있다 그러고 아 거기 31 어 아 저기요 회부하는 게 31이고 어 그 다음에 심의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아 거기죠 15번 문제죠 시도이사는 자 지방주의계인으로부터 의겨받은 송구한 날부터 며칠이내 7일 이내에 적부임사 청구입미 인간통제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에 16번 지방주의계인회가 지적징량 적부임사 의결할 때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조의사 송구하고 그 다음에 17번은 지적징량 적부임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고 자 그 다음에 18번은 18번은 왜 틀렸냐면 90일은 맞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심사를 총괄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주의계인회의 재심사를 총괄할 수 있다 아니겠고 그 다음에 19번은 지방주의계인회의 의결에 불법할 때 의결서를 송구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60일이 아니죠 그 위가 90일이죠 90일이고 틀린 걸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틀리게 써놨나 그 다음에 자 20번은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주의계인회의 의결을 불법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의도지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주의계인회의 재심사를 총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번은 우리가 중앙주의계인회죠 중앙 지방주의계인회는 딱 하나만 해요 적군인사 하나만 하고 중앙주의계인회가 뭐예요 자 다섯 가지를 심의하게 해요 자 지적에 관한 정책 개발 있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적 침량 기술 있죠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였죠 세 가지만 여러 했어요 기술자에 대한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징계 징계 양성징계 재심사니까 이 징계는 뭐예요 중앙주의계인회 그렇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22번 중앙주의계인회는 지적 침량 적부임사에 대한 재심사와 자 지적 침량 침량 기술이 뭐예요 양성 있죠 그렇죠 양성징계 재심사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앙주의계인회는 지적 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자 지적 제조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 자 그 지적에 관한 상황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거기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Geburt 수고했을 경우 수고했을 때 ned 이중